대단해 손하네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? 안 노렸죠? 정답은 소개해요 나 지금 재판 들어가야 되서 주차좀 부탁해. 나 이제 재판 들어가야겠어. 주차좀 부탁해. 컷 줘야 돼. 맥키 나가면 안돼요. 컷! 컷! 어! 어! 야! 같은 변호사끼리 뭐 주차를 해줄 수 있는거죠? 어? 괜찮다. 어! 같은 변호사끼리 뭐 주차를 해줄 수 있는거죠? 그쵸? 아휴. 아휴. 긴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? 어? 승부완주일 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휴. 어휴. 어려워라. 내 재판은 신성불가침이야.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. 컷! 에? 됐습니다. 하하하하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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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. 에이. 결국 가고~~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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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